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민채입니다. 제가 지금 영상을 켠 이유는 SJA에 관한 영상이 지금 조회수가 엄청 높더라고요. 그것 때문에 이제 댓글로 많이들 질문을 달아주시는데 제가 그걸 일일이 답변을 할 수 없어서 그 답변들을 다 이렇게 다다닥 모아가지고 한두 개의 영상 정도의 친구들이랑 같이 Q&A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. 그러니까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지금 입학 시기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8월, 9월 달에 이제 입학을 하니까 혹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댓글 또는 제 인스타로 물어봐주세요. 그리고 꼭 SJA에 대한 질문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뭐 저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그런 질문들 다 남겨주셔도 돼요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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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